네 반갑습니다. 파워 엔들핀 건강 전도사 국민건강공공단 강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아시죠? 이거 20평이니까 여러분들 체조하세요. 운동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쉬운 작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만나요. 국민건강공단회사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공단회사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른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른들을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거 사진 제가 필요하신 분들이요. 전화번호 안주신 분들 주세요. 그러면 혀로 혀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 아우 잘하시네. 이것도 한 번씩 계속 해주시면 아쉬워요. 이거를 치게는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한 다음에 부지런히 이래요. 다섯 시에 하면 내가 여섯 시에 하면 어떻게 해야지 박수로 여섯 번 치고 일곱 번. 일곱 시에 하면 일곱 번. 열두 시에 하면 그냥 박장대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게 아니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박장대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를 많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전신이 움직여서 우리 몸을 대청소를 해줄 수 있게끔. 아시겠죠? 누가 시계 소리가 가장 큰지 한번 테스트를 해서 가장 소리 크신 분 행주를 선물하겠습니다. 진짜 행주 갖고 왔어요. 진실 가장 큰게 해풀이요. 퀴즈를 여기에서 가장 큰 사람 한 분 드리고 두 개니까 퀴즈를 위해서 맞히신 분 한 분 드리고 자, 시계는 아침부터 할 때 박수 치면서, 아, 박수 치면서 안 돼. 어, 요거를 해요. 여기 송구치기를 하면서 시작! 시계는 아침부터 꾸. 시계는 아침부터 꾸. 언제나 같은 소리도 꾸. 가만, 잠깐만. 노래, 노래 몰라요? 노래가 두세 분 같으면 오픈 노래? 아, 똥딱똥다리에다가 신경쓰니까 노래를 못하고. 계속한 다름없으세요. 아, 노래도 같이 하셔야지. 다 하는 노래인데. 아셨죠? 자, 다시. 이것도 각각 체험하면서 백혈구 세포가 늘어나고 몸이 순환이, 기울 순환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다 같이 부르면서 시작! 시계는 아침부터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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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는 아침부터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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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계는 아침부터 시계는 아침부터 언제나 같은 소리 부디런히 일해요 열두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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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